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6일 2024년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묵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종들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와우. 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네요.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귀신에 들린 사람, 벙어리 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치유를 해주셨더니 아, 바리새인들이 옛날엔 예수를 욕하다가 저거는 아니야. 그러다가 그 치유한 과정에서 저거는 마귀 새끼한테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 조심해라. 나를 반대하는 건 뭐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은 방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리펜트가 아니고 아예 그냥 회개 자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 계신 것 자체를 부인하고 없다 그러고 그가 지금 치유한 사람들 암 4개에서 뚝뚝 떨어졌다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훅히지 마. 성령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들. cessationist. 그들에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아휴, 그분은 뭐 정말 세계가 나온 세계적인 목사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가 성령의 사역을 반대해. 예수님은 막 친성하고 막 말씀은 막 최고고 막 말씀에 자기 이름으로 성경도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해. 와우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방질 목사님은 어떻게 쓰신 줄 아세요? 와우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고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느니라 마가복음 3장 29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게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스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짐진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스 10장 26절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유기 4장 20절 이 말씀에 의하면 속죄로 사함을 받음이 복음신앙인데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함은 속죄죄를 드리지 않음이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여러가지 기사를 행함에 불구하고 도리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등등의 죄에 해당한다 성령은 부절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죄를 깨닫게 회개하게 그리스도의 피해 작용을 입게 하는 일인데 이를 거절하는 죄는 속죄죄를 드리지 않으니 속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주님의 보혈까지 양결시키시죠 그 다음에 주님 세상 계실 때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며 혹은 좋은 사람을 하며 혹은 아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알아노라 요한복음 9장 24절 등등 예수를 비방하오도 드디어 십자가에서 아우성쳐 처형케 한 바 있다 바울도 예수를 비방하였으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는 성령의 역상에 순응함이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인자를 모역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죄 그대로 있을 뿐이다 보금을 속되게 하였으니 시험에 빠졌다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 사함을 못 받는다 암은 영벌로 지로함이니 보혈의 작용을 받지 못했으니 정령 죽으리라 장세기 2장 17점대로 시행될 뿐이다 와우 이걸 압축시켰죠 압축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비방했다 그러나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언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난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컨빅트 우리가 죄인인인가를 말씀하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아우 짜증나 싫어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를 보고도 발새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험 받을 수 없지 왜 아니 뭐 예수님 난 좀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해 하는 거랑 예수님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죠 내가 인마뉴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은 천구에 있지만 그 함께하리라는 패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걸 계속하는 걸 체험하고 느끼면서도 아니야 이건 성령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의 사약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목사가 성령 하나님은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계속하면 어떻게 됐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천구여서 그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개평생이 글도 열심히 쓰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는다 그러고 전세계에서 수천수백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암사악에서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휴 그건 마귀한테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 어저께죠 지금은 지금 6월 6일이지만 녹음하는 건 지금 5월 중순 좀 지났는데 찰리라는 형제님 저와 그분의 만남은 정말 간증 중에 간증인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만남 근데 찰리 형제님이 피암 사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좀 가슴이 답답한가 가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피암 사기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20일 만에 그냥 ICU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기계에 꽂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했대요 오 주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필리 치즈 스테이크 필리 치즈 스테이크 프랜차이즈를 뭐 거의 천 개 정도 갖고 있는 갓부 중에 갓부인데 자기가 버는 거 거의 100% 생활비 빼고 다 받쳐서 전 세계 지금 사역을 뭐 여섯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인도에는 지금 애프터스쿨 바이블 리딩 프로그램 15만 명을 훈련하고 있고 맥 저기 과타말라에서는 지금 성경을 묵상하는 그 클럽은 8천 명 어린아이들이 묵상하고 뭐 하여간에 뭐 이런 스케일을 여섯 가지를 사회가 하시는 분이 그분을 하나님이 딱 암으로 치시는데 어떻게 돼 이분이 그냥 죽은 팔 앞에 가가지고 아 주님 죽이시면 뭐 그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건데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그냥 bump in the road 내가 너 살릴 거야 아 뭐 살려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멀쩡히 소생했어 완전히 의사들이 이건 뭐야 맘 사기가 없어져버렸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저랑 만나서 얘기하고 신나게 얘기하고 밥 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받은 이메일이 아 형제여 내가 뭐 암삭이 있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이번에 제니하고 만나서 또 뭐 간증 앱절 간증 와 막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이 너무나 주님 사랑 그가 살던 집이 3만4천 스쿠이프트래요 무슨 집이 3만4천 스쿠이프트 우리 집에 한 11배 그거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 7번째 사약이 무슨 치유하고 뭐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제니 사모가리 간증하는데 그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삶속에서요 대단하다 근데 만약 그 철리가 병난 거를 간증을 듣고 아 그거는 아 그건 마귀한테 발새불의 힘을 입어 치유받았네요 라고 한다면 그게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성교사가 되건 평신도가 되건 세상 사람이 되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그가 한 일을 자꾸 마귀한테 돌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술 처먹고 마약하고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거를 그렇게 설교에서 까고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하고 책도 쓰고 자기 이름으로 성경도 나온 사람인데도 끝까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은앙 성령을 거역하면 인자를 모욕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죄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고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저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래 나는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주석에 그런 사람은 복음을 속되게 하셨으니 시험에 빠졌고 그렇죠 여기에 뭐야 피 속자함은 말씀에 의하여 아 이건 은타가 아 그리스조의 피의 작용을 입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스조의 피의 작용 자체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쉽게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이 책 다운하셔서 academia.edu 그렇죠 commentary Matthew Part 2 공짜로 다운하세요 academia.edu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도 있지만 요한 1서 4장 1절 가보세요 테스트 스피릿 성령을 테스트해봐라 그 다음에 정말 이거 내가 확실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10편 51편 17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냥 쉽게 그냥 쩍쩍 받아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좀 가서 찾아보래요 그리고 에베소소 4장 30절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면서 나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가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생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합니다 아멘 말실수에 대한 내가 내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봬요 mua mu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